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책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2번 오늘 학교에 가요? 오늘 학교에 가요? 3번. 이거 어디에서 샀어요? 4번. 지금 뭐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6번. 민수 씨, 잘 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배가 아파요.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모두 2권. 모두 2권입니까? 모두 2권입니까? 네. 이 책 2권 빌려주세요. 9번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10번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방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12번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민수 씨는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민수 씨는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13번 13번 여기 일요일에 쉬어요? 아니요. 저희는 월요일에 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일요일에 쉬어요? 아니요. 저희는 월요일에 쉽니다. 14번 민수 씨는 계속 서울에 살았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계속 서울에 살았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수박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하나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수박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하나 드릴까요? 16번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직 영화 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요.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아직 영화 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요.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수미 씨, 늦어서 미안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는 보통 저녁을 집에서 먹어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서 먹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자주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보통 저녁을 집에서 먹어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들어서 먹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자주 먹어요. 그래서 밖에서 자주 먹어요. 저 어머니 선물을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 티셔츠는 어떠세요? 예쁘네요. 그걸로 주세요.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어머니 선물을 좀 사려고 하는데요. 이 티셔츠는 어떠세요? 예쁘네요. 그걸로 주세요.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수미 씨, 어제는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푹 쉬어서 이제 괜찮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어제는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수미 씨, 어제는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푹 쉬어서 이제 괜찮아요. 20번 민수 씨, 회의 준비 다 했어요? 네,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회의 시작할까요? 네,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네,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1번 오랜만에 미술관에 오니까 좋네요.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림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림을 잘 아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림을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미술관에 오니까 좋네요.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림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림을 잘 아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림을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봐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네. 저는 지하철로 다녀요. 운전해서 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는 게 편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회사에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지하철로 다녀요. 운전해서 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길이 막혀서 지하철을 타는 게 편해요. 23번 손님 두 분이세요? 저기 안쪽 자리 어떠세요? 창문 쪽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창문 밖 경치가 좋아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두 분이세요? 손님 두 분이세요? 저기 안쪽 자리 어떠세요? 창문 쪽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창문 밖 경치가 좋아서요. 24번 24번 우리 여행가서 뭐 할까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가서 정하는 게 어때요? 다 정하고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계획을 하고 가면 시간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알아보면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여행가서 뭐 할까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가서 정하는 게 어때요? 다 정하고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계획을 하고 가면 시간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알아보면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회에서 알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동아리 발표회 행사가 올해는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발표회를 체육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관으로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생회에서 알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동아리 발표회 행사가 올해는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발표회를 체육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관으로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 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시간이 없으면 밤늦게 하거나 아침 일찍 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수미 씨는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 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시간이 없으면 밤늦게 하거나 아침 일찍 해도 돼요. 27번 28번 1번 2번 다음을 듣고 작가님의 책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아요.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는 책을 써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의 책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한국인의 재미있는 생활 모습에 대한 책이에요.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아요.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는 책을 써보려고요. 29번 3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